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. 이번에는 카톡방 상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카톡방 상담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? 네, 카톡방 좀 빠르게 상담을 좀 다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인데, 사실 셀트리온은 2, 3일 동안 제가 폰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. 소경제 방송에서. 그래서 짧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셀트리온은 합병 인수가 들어왔다고 그러죠. 이 시기에 짧게 증명했으니까 잘 들으세요. 합병 인수가 들어왔고, 오너가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있다고 그러죠. 그러면 셀트리온 사명제가 있죠. 셀트리온이 있고,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. 누가 중심적으로 이 합병을 이룰 것이냐는 부분에는 오늘 레포트가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. 어떤 데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, 또 지분 관계상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부분은 나오는데,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조건 추가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, 이 부분이 추가될 때 지분 구조로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호적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셀트리온을 예를 들어서 매수해야 되는 물량이 너무 늘어나버리면 안 되겠지만, 그렇지 않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가고, 물론 인수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이 사업 구조로 봤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합병 이후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신다면,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,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, 만약 이 삼형제 중에서 지금 보신다고 하면, 앞으로는 무조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.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,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 인수가 나온 이후에 대부분 쌍봉을 만들었습니다.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,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,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인데, 내려오는 강도가 제일 지금 하락이 가파른 게 셀트리온 제약이고요.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고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하락폭이 제일 작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. 어디가 주가 될 것이냐 부분, 그 부분 때문에 보셔야 되고,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쌍봉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. 이렇게 되면 바로 흔들어서 바로 위쪽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매물 소화가증 내지 최소한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양이 되어버렸거든요. 그래서 직전 저점을 놓고 일단은 좀 견디는 전략을 좀 볼 수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15만 7천 원. 이 구간은 지지선을 좀 말씀드리고요. 위쪽은 일단 18만 7천 원. 이쪽을 1차 목급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주가는 15만 7천 원과 18만 7천 원 이 사이에서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다. 시세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 양상에 박스권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